지 지 지 지 지 머리 위에 위에 아? 뭘로 그래요? 먼저? 니 머리 위를 보라고! 으아아아아아악! 하나! 둘! 셋! 야! 졸려 죽겠는데... 사이아만에... 어? 으... 저건 뭐지... 으오오오오오오오 으오오! 으악...귀다! 오늘 장 보느라 힘들었네 오늘 장 본거는 저녁밥이나 맛있게 해야겠다 일단 식재료 참고에 넣어둘까? 일단 여기다가 잠깐 넣어놓자 생닭, 감자, 사과 이따가 뭐 해먹지? 아 이렇게 회사 쉬는 주말에 여유롭게 내가 정성스럽게 가꾼 감자맛 오늘도 관리해볼까나 잘 자라고 있구만 요즘에 이게 나의 인생의 낙이랄까나 사랑해 나의 감자들아 쪼옥 쪼옥 니네 물 먹고 싶지? 아빠가 금방 물 갖고 올게 기다려 우리 귀여운 감자들 물이나 줘야지 으음 뭐야 내 감자맛쳐 쥐들이 야 너 이리와 니네 니네 다 죽었어 금방 쪘들이 나의 사랑스러운 감자맛을 다 망쳐놨잖아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 주세요 살아 돌아오셨군요 아빠 치즈는 어딨지? 짝짝짝 짝짝짝 먹을걸 하나도 못 구했고 하마터만 죽을 뻔했어 짝짝 뭐야 안가지고 왔어 치즈 치즈 짝짝 아빠가 죽을 뻔했는데 치즈 타령이니 여기 썩은 감자라도 먹지 않을래? 그건 맛없어 엄마도 먹어 짝짝 어쩔 수 없지 여보 다시 다녀올게 짝짝이 아빠 최고 짝짝 안돼요 여보 썩은 감자를 먹더라도 당신만 있으면 행복해요 괜찮아 괜찮아 얼른 글러올게 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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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짝 짝짝 짝짝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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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꼰만녀석 컴퓨터 테이블 앞에 지즈를 놓아놨구만 리아야 리아야 큰일 났어 우리 집 우리 집이 완전 쥐가 엄청 많아 쥐들도 아침인데 숨어있겠죠 아니야 리아야 머리 위에 위에 아 뭘래 그래요 먼저 니 머리 위를 보라고 떨어지란 말이야 위 치즈 먹고 싶니 PH 내가 먹여줄게 먹어 먹어 빨리 저 머리에 있는어 빨리 빨리 찾아가는 너 저거 우리가 네가 먹는다. 세상에나. 여보 얘들아, 미안하다. 난 여기까지인가봐. 쯽쯽쯽쯽. 쯽쯽쯽쯽쯽쯽. 찌찌찌찌. 아빠는 언제 오는거야? 찌찌! 치즈를 안 가져오고? 짜증나 짜증나. 돈 깜짝이야 먹어야지. 어휴 아빠가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아이 짜증나! 그냥 엄마가 가 직직! 아휴 그래 우리 애기가 엄마가 다녀올게 그래 어서 가 직직! 저렇게 티즈를 좋아하는데 내가 꼭 성공해야지 빨리 가! 에이 이 녀석 쥐 녀석 어? 꼼짝 못하겠지? 아무것도 못하자 니 가족들은 어디있어? 다 잡을꺼야 척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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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말을 안할 셈인가 본데 우리가 잡자 그냥 좋은 생각이야 대디 여보 좋은 생각이 있다며 여보 내가 쥐를 잡을만한 도구를 가지고 왔어 이걸로 쥐를 소통하자구 아이 좋았어 어떤거지? 아니 이건 쥐덫 그리고 우유와 가마솥이네? 그리고 케이지까지 어 좋아 좋아 어 일단은 그러면은 내가 볼 땐 가마솥으로 치즈를 만들어서 어? 쥐를 유인하는 거야 우유를 가마솥에 오래 부어놓으면 치즈로 변한다고 치즈가 되었구만 이제 치즈를 꺼내서 이거를 맛있는 치즈로 만든 다음에 자 리아야 빨리 쥐덧 준비해 오케이 데디 자 치즈 받아 이제 집안 곳곳에다가 치즈냄새 불뿐하는 쥐덧 설치해 이렇게 쥐가 밟고서 꼼짝 못하게 되는거야 다 죽었어 아주 그냥 오늘 쥐세상으로 만들어보자구 다 설치해 우리집 곳곳에다가 안방도 설치하고 쥐가 엄청 많아 우리집에 지금 어우 끔찍해 야 다했지 이제 쥐가 걸릴때까지 기다려보자 거실로 와 쭉쭉쭉쭉쭉 어디서 치즈 냄새가 나는데 어? 뭐야 저기 치즈가 있잖아 하지만 우리집 앞에 바로 치즈가 있다니 뭔가 수상해 다른 치즈를 한번 찾아볼까? 집중 쥐 소리가 들린거 같은데 귀가 잡힌거 같은데 요 이거 벌써 수확이 있는건가 어 이 녀석봐라 딱 잡혔구만 하하하하 이 녀석 여기 케이지 안에 들어가자 좋아요 구독하기 꾸멍 아이 짜증나 찍찍 엄마 아빠는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야? 배고파 죽겠는데 썩은 감자가 좀 먹어야겠다 내가 나가봐야겠어 찍찍 저를 못 믿는다이까 찌찌 찌찌 저 만만한 곰 녀석은 무시하고 가야겠다 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 오ratos 으아악 고양이잖아 도망쳐 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 moving moving 킹 moving 어어어 엄마 아빠 나 배고픈데 어디갔어 둘다 미워 엄마 말씀이 진짜였어 고양이를 키우니까 쥐가 꼼짝도 못하네 아빠 이 쥐를 잡긴 했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역시 이 쥐들이 우리한테 해코지를 했으니까 죽이는게 맞겠지 아니에요 그래도 무슨 방법이 있을거에요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뭔데 그게 말이죠 쥐들아 이제 이럴 시간이야 나를 위해 청소를 해달라 이 말이야 청소 시작해 쥐들아 리아야 진짜 쥐들이 청소를 해가지고 이 항자에다 정리정돈하는거야 엄마 아빠 어때요 쥐들은 저희를 위해 일을 해주고 우리는 보상으로 이렇게 치즈를 주는거에요 그러면 쥐들도 우리 음식을 안 훔쳐먹고 우리 집안일을 안해서 좋은거죠 이야 리아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똑똑한걸 아니 그러면은 저기 쥐순이씨 쥑쥑 우리를 위해서 요리를 해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쥑쥑 맛있게 해주세요 고기를 굽고있어 쥑쥑쥑 맛있게 들어 쥑쥑쥑 우와 오 오 오 오 진짜 오오 고기를 익혀주네 오 오 신기하다 신기해 이거 나 영화에서 본적 있어 라따뚜이라고 야 신기한걸 쥑쥑쥑쥑쥑 야 리아야 어 쥐가 이렇게 대신이 해주니까 너무 좋다 맞아요 그래요 너무 맛있다 카카 완성이다 인간들에게 작고 힘이 작아서 항상 당하고 살았지 이제 너네가 이길 차례야 시골을 멸강시켜라 시계인지와 로봇지 쥐가 없어지니까 너무 좋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게 무슨일이야 바둑아! 바둑이를 죽이다니? 오, 이건 또 뭐야? 민낯에 세워야 한다 대의 심 Fighter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